이데일리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주식학개론 시간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한 주 만에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한 주간의 시장을 한번 돌이켜보면 사실 시장이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세 마감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전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주요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미국의 FOMC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75BP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이긴 했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또 하락 마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장 초반 스타트가 약세 출발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 시장이 약세 출발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섹터 위주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개별 섹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재건 관련주, 오랜만에 또 눌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네옴 시티 관련주들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축소시켜주면서 마감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장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점차 시장이 호재에도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해보고 있는 반등장이 조만간 충분히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한 주 그리고 오늘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캔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활용법,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항과 지지를 공부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장중에 매일매일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께서 공부 중에 어려우신 부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우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답변을 성심성의껏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부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신 다음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참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확인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은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 있으면 분명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V자 패턴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쌍바닥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W패턴 이중바닥형 그리고 삼중바닥형 패턴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려다가 미처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던 헤드앤숄더 패턴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급등주 단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N자형 패턴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패턴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캔들과 그리고 저항과 지지에 대한 부분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패턴 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식학개론 2강을 통해서는 기본적인 이 캔들 단일봉에 대한 이해를 많이 드렸고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전일 강의였죠. 지난 강의에서는 이 복합적인 단일봉이 아니라 복수의 캔들을 가지고 우리가 패턴들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락장학형 상승장학형 그리고 하락인태형과 상승인태형 흑운영 관통형 석별형 샛별형 이런 캔들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캔들 매매의 기본적인 핵심은 우리가 수학과 좀 동일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1 마이너스 2는 또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이 플러스인 숫자가 보통 통상적으로 좋다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고 주식에서는 플러스인 것이 당연히 좋듯이 수학 같은 경우도 플러스인 것이 좋다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이 캔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매매를 할 때도 결국에는 매수와 매도를 더했을 때 매수가 플러스인 캔들의 형태가 조금 더 우리에게 수익을 가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캔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락장학형과 상승장학형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하락장학형 같은 경우에는 전일 캔들 형태가 이런 양봉이 형태가 발생을 했는데 다음날 캔들의 형태를 보게 되니 전일 발생했던 양봉보다 더 강한 매도 세력이 더 큰 이런 은봉의 형태가 더 큰 형태가 바로 하락장학형이다. 그래서 이런 양봉의 형태를 장악하는 형태가 바로 하락장학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캔들이 만약에 고점에서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추후에는 지속적으로 약한 흐름을 볼 수 있다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주가의 고점뿐만이 아니라 이런 저점 구간에서도 하락장학형 캔들이 발생하게 되면 주가는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도 설명을 드렸죠. 반대로 이런 상승장학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은봉의 캔들이 전일자에 발생을 했는데 이 은봉의 캔들 즉 매도 움직임보다 다음날에 발생한 매수 움직임이 좀 더 강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가 상승장학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고점의 경우에 상승장학형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지속적인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상승장학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 때 이런 저점 구간에서 발생할 때 조금 더 확률적으로 신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강한 탄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들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충분히 매수와 매도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는지 결국에 매수와 매도의 합이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지 마이너스로 마감했는지만 잘 판단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캔들을 활용해서 매매를 이어갈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적산병이라든지 흑산병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적산병 같은 경우에는 양봉의 캔들이 3개 이상 발생했을 때가 적산병 캔들이 발생했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통 양봉 같은 경우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총 3개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주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특히나 주가의 고점보다는 저점에서 이런 적산병 캔들이 발생했을 때는 강한 상승 탄력이 나타날 확률이 더욱더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흑산병의 경우에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캔들 매매를 활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좀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는 단일 캔들의 형태는 꼭 무조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역망치형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장때 양봉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복합적인 캔들의 형태를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단일 캔들의 형태를 꼭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석 같은 경우도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고점이냐 또는 저점이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연속적인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 그대로 연속적인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의 캔들을 종합적으로 설정해서 매수와 매도의 합에 있어서 조금 더 플러스가 나오느냐, 마이너스가 나오느냐를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봉, 주봉, 일봉상의 형태를 꼭 파악하셔야 된다. 만약에 월봉상의 형태로 이런 적산병 형태가 발생을 했는데 일봉상의 형태에서는 흑산병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큰 흐름상에서는 이 기업의 주가 흐름 자체가 큰 상승을,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곤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항상 캔들뿐만이 아니라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도 이것만큼은 꼭 지키셔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보조지표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거래량이 함께 발생하면서 이런 적산병 캔들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더욱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이 거래량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캔들 매매에 있어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총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차트 공부를 할 때 이런 캔들들이 어디서 어떤 캔들들이 발생했는지를 꼭 찾아보고 향후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분석해보면서 공부해보신다면 분명히 이 매매를 활용함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캔들 이후에 제가 저항과 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저항과 지지의 경우에는 어떤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된다,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저항과 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과 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이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조금 더 매매를 잘하네라고 해서 따라하기에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항과 지지만큼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인 구간에서의 저항과 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다가 한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추세가 꺾이게 되는 구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구간들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저항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저항의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다가 만약에 돌파하는 구간이 발생한다. 특히나 이때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되면서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저항선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좀 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과 지지의 기본에 있어서는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는 매수 타이밍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저항 구간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보통 이런 신고가가 아닌 경우에는 저항대를 돌파했다고 해서 위쪽에 매물이 없지 않습니다. 즉 위쪽에도 다시 저항의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저항을 받고 다시 주가가 하락할 때 기존의 저항 구간이었던 곳은 이제는 돌파하고 난 이후에는 지지의 구간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지지의 구간에서 주가가 잘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구간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에서 잘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앞전에 돌파하지 못하던 저항대를 다시 한 번 맞을 수밖에 없겠죠. 이 구간을 만약에 잘 소화해서 거래량도 함께 동반해주면서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돌파를 한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좀 더 홀딩하면서 가져가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하락 추세에서의 저항과 지지를 한 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추세적인 하락을 이제 쭉 나타나게 될 때 보시게 되면 기존에 돌파했던 구간이 이제는 지지의 구간의 역할을 해주죠. 그런데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잘 지켜주다가 주가가 다시 한 번 눌릴 때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이 지지 구간은 이제는 저항의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재차 다시 한 번 주가가 반등을 보이려고 할 때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 번 꺾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과 지지의 기본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지지 구간을 지지선을 이탈하게 될 때는 매도하는 전략이 조금 더 이 하락 추세를 키울 때 내 손실을 그나마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항과 지지의 기본적인 이해고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저항과 지지를 이해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활용하면서 조금 더 패턴 전형적인 패턴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V자형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은 상승 반전형 패턴 중에 가장 단기간에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패턴이 바로 V자형 패턴이다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V자형 패턴 같은 경우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트의 형태가 이런 V자 형태를 띈다라고 해서 V자형 패턴이라고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요. 보통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단기간에 강한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강한 반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경우에 연출이 되는데 보통 어떤 경우냐 어떤 악재성 요인들이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이 기업에 내가 A라는 것을 좋게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 A가 알고 보니까 좋지 않은 거였네 라는 식의 어떤 악재가 발생했을 때 다들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제 매도를 너도나도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투매라고 하는 건데 투매성 물량들이 계속해서 출해가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30%, 50% 강하게 하락을 보여주는 것이 V자형 패턴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악재성 요인이 해소가 되고 A라는 것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잘못된 어떤 오류였습니다. 실제로는 계속해서 좋은 겁니다 라는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 대규모 물량이 매도됐던 것에 반대로 대규모 물량들이 매수하게 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때 나오는 것이 V자형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V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느냐 사실 이런 바닥 구간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한 탄력이 나타나려고 한다.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투매성 물량들이 나왔던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하단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겠지만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얼마 안 되신 그런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런 구간에 대한 재료 판단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V자형 패턴이 강하게 나올 때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느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저항과 지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 때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기존에 지켜주던 구간을 이탈하게 되죠. 기존에 지켜주던 구간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이제는 저항의 구간이 된다라고 이해를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강한 이탈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주던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구간을 우리는 보통 매수 타이밍으로서 잡고 이 위쪽 강한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의 수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V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탄력이 나오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붙어주면서 조금 더 큰 상승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 같은 1년 이상의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V자형 패턴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V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코로나 때 종합주가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공매도 금지라든지 증시안정자금 투입이라는 어떤 호재성 이슈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들어온다 유입이 된다 뒷받침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강한 V자 패턴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강한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 이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증시안정자금에 대한 투입도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수급적인 부분들이 받쳐주다 보니 강한 하락이 나타났던 것 그 이상으로 강한 V자 상승이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자형 패턴을 활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활용할 때는 항상 이 거래량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지수를 볼 때는 우리가 종목들을 볼 때는 거래량만을 보셔도 상관이 없지만 지수를 볼 때는 꼭 거래대금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종합주가 지수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상장되어 있는 2천 개 정도의 이상의 기업들이 모두 다 속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반대로 거래대금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스펙주라든지 아니면 정치 인맥주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사실상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라든지 조금 더 1,000원, 2,000원 정도의 주가 움직임을 가져가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의 거래대금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를 체크할 때는 꼭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같이 체크하셔야 된다. 반대로 종목들을 볼 때는 거래량만을 체크하시면서 V자형 패턴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강한 하락 이후 강한 상승이 나오는지를 판단하면서 앞전의 저항대를 돌파하는지를 체크하시면 우리가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V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는다고 하면 충분히 아주 강한 그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런 패턴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엔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W 패턴 이중 바닥형이라든지 삼중 바닥형 패턴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W 패턴, 이중 바닥형이라는 부분을 이 패턴을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강세 전환 패턴 중에 대표적인 패턴이다. 우리가 V자형 패턴도 강한 하락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는 강세 전환 패턴이었죠. 그보다 조금 더 강세 전환 패턴 중에서 시장에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패턴이 바로 W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두 차례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면 W 패턴이다. 보통 영어 알파벳으로 W자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W 패턴에 조금 더 매매를 활용할 때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바닥 구간보다 두 번째 바닥 구간에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또는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저점을 높이는 구간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럴수록 앞서 이렇게 발생한 지지 구간에서 이탈하면서 이제는 저항의 역할을 해줬던 해당 구간을 두 번째 바닥 이후에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 패턴에 기본적인 이해를 했고요. 이 W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언제 잡아야 되느냐. 항상 강조드리듯이 저항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 때 돌파 후에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돌파를 예측하고 돌파 전에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들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역시나 주식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는 해당 돌파를 하겠다 말겠다 이런 거래량을 보면서 또는 보조지표를 활용하면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초보자 분들께서는 첫 번째 돌파 이후에 확실한 구간을 체크한 다음에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실 제가 앞서 이렇게 그림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W자 형태를 그려왔는데 사실 이 주가 차트에서는 완벽한 W자 형태를 쉽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좀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런 강한 하락이 나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어느 정도 1차, 첫 번째 바닥을 다지죠. 첫 번째 바닥을 다진 이후에 돌파를 보여줄 때 기존에 잘 지켜주던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이제는 저항의 구간이 역할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 전환을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구간에서 두 번째 바닥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닥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날 때 이때 제가 기존의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돌파, 저항의 구간을 잘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확률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의 거래량이 점차 증가할 때 또는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의 위치가 조금 더 위쪽에 있을 때 저점을 높여줄 때가 신뢰성이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형태죠.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바닥의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 두 번째 바닥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락 이후에 반등을 보여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는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중 바닥 형태의 패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유의를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관심을 가지다가 물론 주식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 경험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료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저항의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재료다. 거기에 이중 바닥 형태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거래량을 보면서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저항대 밑에서 매수를 하면서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실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주식을 얼마 경험하지 못하신 안 하신 그런 분들께서는 이런 형태를 체크한 이후에 확실하게 해당 저항대를 돌파한 자리 이런 구간, 종가상의 기준을 항상 강조를 드리고요. 종가상의 기준으로 이런 저항대를 확실하게 돌파한 자리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다음날에 한 차례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형태의 캔들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에 강한 갭 상승 이후에 주가가 밀리는 형태가 발생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재료에 대한 연속성에 따라서 주가의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패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캔들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패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캔들의 형태도 같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한다면 더욱더 내가 이런 어떤 공부했던 것들을 채득하고 습득하는 데 활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락장학형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하락장학형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위치가 고점 구간에서 발생했을 때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전일 강한 양봉 이후에 다음날 더욱더 강한 외도세가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강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바닥에서 적산병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산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매수세가 세 차례 연속, 3일 연속, 3거래 연속 발생을 한 만큼 다시 한 번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상승 반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첫 번째 바닥에서 실제로 적산병이 나타나고 이후에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바닥 구간에서 또 한 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눌리다가 다시 한 번 반등을 보이려고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었는데 이때를 보시게 되면 반대로 흑산병의 형태가 발생을 했어요. 물론 흑산병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고점 구간에서 발생하게 되면 아주 강한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신호다,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바닥 구간에서 흑산병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한 차례 더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수 있다고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공부를 또 해보기 위해서 다음 차트를 한 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만오재강이라고 하는 기업의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W자형 패턴이 이렇게 좀 길게 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패턴 자체는 항상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그림만큼 그림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응용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단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폭을 키우면서 첫 번째 바닥을 키운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첫 번째 바닥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양봉이 캔들의 3개 이상 발생한 적산병 형태가 발생하니 다시 한 차례 반등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난 지지 구간대를 이탈했던 만큼 해당 구간을 강한 저항의 구간으로서 역할을 해준 다음 다시 한 번 주가가 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 번 강하게 상승 반전을 보여주는데 이 만오재강 차트 같은 경우에는 W자형 패턴에 있어서 두 번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에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형태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강한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한다면 주가의 강한 상승세 물론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모두 내가 다 먹는다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고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충분히 한 차례, 두 차례 정도는 수익의 기회를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W자형 패턴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삼중바닥형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 우리가 W자형 패턴을 잘 이해했다고 하게 되면 삼중바닥형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W자형 패턴이 나온 이후에 한 차례 더 W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저항대를 두 차례의 바닥을 다진 이후에 강하게 돌파를 하지만 삼중바닥형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더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한 이후에 세 번째 바닥을 만들고 돌파한다. 그런 형태가 바로 삼중바닥형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삼중바닥형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가장 강한 형태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패턴이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세 번이나 문을 두드렸죠. 세 번이나 문을 두드렸던 만큼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파를 했을 때는 아주 그동안의 관심도가 점점 계속해서 응축이 되다 보니 세 번째 차례 때 또는 네 번째 차례 때 돌파를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중바닥형보다 더욱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삼중바닥형에 있어서 이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바닥을 다질 때 거래량이 점차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는 경우 또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차례의 바닥으로 갈 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형태가 발생하게 되면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던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W자형 패턴과 동일하게 매수 타이밍 자체는 저항대를 돌파할 때 돌파한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요. 돌파한 이후에 지켜주는 구간에서 마찬가지로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돌파 이전에 재료에 대한 부분을 연속성을 판단하면서 돌파를 할 것이다 예측해서 돌파 전에 매수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시 차트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동훈아나택이라고 하는 기업의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동일한 비슷한 구간에서의 바닥을 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이 계속해서 강한 저항의 구간으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돌파를 못하다가 해당 구간에서 돌파를 하면 종가상의 기준으로 강한 돌파가 성공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바닥 구간은 비슷한 형태이지만 점차 갈수록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돌파는 기존의 돌파, 소폭, 잠깐 돌파했던 구간보다 더욱더 신뢰성이 높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가상의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상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보시는 것처럼 상승 이후에 주가가 좀 눌리는 형태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존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나면 기존의 저항 구간은 이제는 지지의 구간의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지지 구간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는 만큼 손절은 따로 할 필요가 없었다. 또는 이때 매수를 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지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참고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형태의 다음 예시도 한번 보시게 되면 SCI 평가 정보의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바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동일하죠. 비슷한 구간에서의 바닥 구간을 형성을 해주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던 저항 구간을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을 점차 증가시키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삼중 바닥형 패턴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돌파 이후에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돌파 이후에 매수를 해도 괜찮고요. 돌파 이후에 좀 눌렸을 때 자리를 지켜주는지 체크하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이 구간에서 돌파한 이후에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돌파 이후에 눌렸다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일괄 매수가 아니라 첫 번째, 1차 매수를 한 이후에 눌릴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2차 또는 3차 매수를 염두에 두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되겠구나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W자형 패턴 이후에 3중 바닥형 패턴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캔들에 대한 이해도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들이는 하락장악형 캔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강한 상승이 나오다가 마찬가지로 전일 양봉보다 더욱더 강한 매도세가 나오는 이런 하락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나니 주가가 강하게 하락 반전하는 모습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런 바닥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장악형 캔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지 구간을 강하게 이탈하고 난 이후에 바닥을 찾는 구간에서는 이런 상승장악형 캔들들이 발생하거나 또는 적산병 형태의 캔들들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캔들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캔들과 이런 패턴을 함께 활용해서 체크하신다면 조금 더 바람직한 그런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저항과 지지, 그리고 캔들에 대한 이해를 드렸는데, 강의를 드렸는데 사실 강의 시간에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 복습이 꼭 필요한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였고 계속해서 우리 주식학교론 시간에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공부한 자료를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당장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조금 더 내가 자료를 보면서 복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제가 자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자료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키신 다음에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확인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헤드앤숄더와 역헤드앤숄더를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시간과 기상하지 못했었죠. 사실 이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같은 경우는 주식을 입문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본 단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만큼 주가의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차트 분석에 있어서 헤드앤숄더와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통상적으로 이 패턴들이 나온 이후에 주가 흐름은 많이 동일한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름이 헤드앤숄더와 역헤드앤숄더냐? 사람의 머리와 어깨 모양이 차트에 나타난다고 해서 헤드앤숄더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헤드앤숄더와 역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확률 높은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점을 나타내는 형태의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역헤드앤숄더 같은 경우는 주가의 저점이다, 주가가 저점이다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 번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헤드앤숄더 패턴인데 보시게 되면 사람의 얼굴 형태와 그리고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런 어깨 형태 그리고 오른쪽 어깨 형태 이런 형태의 패턴이 나타난다고 해서 헤드앤숄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 이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그리고 머리 구간에 고점들이 하나씩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헤드앤숄더 패턴의 전형적인 패턴은 일단 강한 기존의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한 차례 고점을 만들고요. 이 돌파했던 저항 구간은 이제는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지지 구간에서 자리를 잘 지켜준 이후에 다시 한 번 기존의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의 고점이 발생을 하고요. 다음으로 다시 한 번 하락 반전 그리고 재차 강한 상승이 나타날 때 기존의 저항 구간대를 소폭 돌파하거나 또는 기존의 저항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경우가 헤드앤숄더 패턴의 기본적인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석적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의 고점이 높은 경우가 좀 더 확률상 높은 전형적인 패턴이지만 사실 비슷하거나 또는 오른쪽 어깨가 조금 낮아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무조건 이 형태가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고점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세 번째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 반전할 때 기존의 자리를 잘 지켜주던 이 지지 구간을 하락 전환하면서 이탈하는 경우가 주가의 강한 고점이 될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 경우에는 꼭 이런 지지 구간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내가 조금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손절을 하거나 또는 해당 구간에서 매수 관점보다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관점을 돌리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은 포스코케미칼의 차트인데 과거 차트입니다.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가 아주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해당 구간의 고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왼쪽 어깨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로 이 왼쪽 어깨의 고점보다 더 높은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머리의 구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구간이 발생하고 하락 전환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보여줄 때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기본적인 패턴은 왼쪽 어깨보다 고점이 높은 경우가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기본적인 패턴이지만 비슷하거나 또는 오른쪽 어깨가 조금 낮아도 상관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 반전을 보여줄 때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자리를 잘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거나 또는 단기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추세적인 강한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구간에서 이런 해당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지지 구간대를 강하게 이탈할 때는 조금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손절을 하는 것이 더 큰 하락을 막는 더 큰 피해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드 앤 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차트를 확대해서 보는 건데 이 해당 구간 세 번째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후에 하락 전환할 때 해당 구간에서의 지지 구간을 잘 지켜주느냐 이탈하느냐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헤드 앤 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헤드 앤 숄더와 반대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와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것은 동일한데 헤드 앤 숄더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나타내는 거였지만 반대로 역헤드 앤 숄더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저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줄 때 지지 구간대를 이탈하면서 하락세를 한 차례 보여주고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때 기존의 지지 구간은 이제는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항의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하락 반전을 했을 때 기존의 저점보다 저점을 이탈하면서 저점을 깨면서 한 차례 더 큰 하락을 보여주는 이런 머리 구간이 형성이 되는 것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의 두 번째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저점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때 기존의 이런 저항 구간대를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하락 반전하면서 저점을 만드는 형태 오른쪽 어깨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의 세 번째 모양입니다. 사실 역헤드 앤 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낮은 경우가 전형적인 패턴, 정석적인 패턴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비슷하거나 또는 조금 더 높아도 상관은 없다. 크게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오른쪽 어깨의 형태가 조금 더 저점이 왼쪽 어깨보다 낮은 경우는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세 번째 구간이 또 중요하겠죠. 세 번째 오른쪽 어깨를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할 때 기존의 두 차례 저항을 받고 하락했던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는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헤드 앤 숄더와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고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찾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한번 보시게 되면 GS 리테일의 차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추세적인 하락을 이렇게 쭉 가져오던 찰나에 한 차례 잘 지켜주다가 다시 한번 지켜주는 구간에서 이탈을 하면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 구간을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보시면 왼쪽 저점, 왼쪽 어깨가 먼저 발생을 하고요. 이 저점 구간대를 지켜주지 못하고 재차, 강한 하락이 이어지면서 머리 구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리 구간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보여줄 때 기존의 저항 구간대를 재차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세 번째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진 이후에 상승 반전할 때 상승 반전할 때 해당 저항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저항과 지지를 이해하셨다고 하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에서 이 세 번째 저항대를 돌파하는 경우를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눌릴 때 이거를 지워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가 눌릴 때 해당 구간을 잘 지켜준다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공부하면서 이해를 하신 분들,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중 바닥형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삼중 바닥 세 개의 저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삼중 바닥형 패턴의 변형이다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중 바닥형 패턴을 찾고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경우를 매수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그리고 머리가 나오는 이런 역헤드 앤 숄더 패턴 좀 변형된 삼중 바닥형 패턴이면 조금 더 상승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N자형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건데 사실 이 N자형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자형 패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V자형 패턴 그리고 W자형 패턴 그리고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활용할 때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게 기본적인 분석은 꼭 기반이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최근에 주가가 어떠한 재료로 올랐는지는 꼭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기본적 분석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월봉과 주봉과 일봉 순으로 보시면 큰 흐름에서 작은 흐름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캔들의 형태와 그리고 저항과 지지 패턴을 함께 복합적으로 체크하신다면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잘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미를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월봉상으로 W자형 패턴 우리가 공부했던 이중바닥형 패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바닥형 패턴이 발생을 하고 기존에 돌파하지 못하던 저항구간대를 이 자리에서 강하게 돌파하는 형태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월봉상의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된 이런 형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큰 흐름상에서 기존에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던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적인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큰 흐름상에서 먼저 첫 번째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주봉상의 형태를 보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월봉상에서 이런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주봉상에서 N자형 패턴이 발생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N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는 것이 N자형 패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봉상에서 만약에 N자형 패턴이 나타났다. N자형 패턴 같은 경우는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 타이밍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인데 2차적으로 이런 큰 흐름상에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다음 세부적으로 볼 때 N자형 패턴이 나오면서 눌림목까지 나왔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일봉상으로 어떤 패턴이라든지 캔들을 체크했을 때 이 캔들이 적산병이 나왔네 또는 단기 저항대를 돌파했네라는 이런 큰 흐름과 중간 흐름 그리고 가장 작은 흐름상 상승의 확률들이 높은 패턴 또는 캔들의 형태가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다면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야기로만 한다고 해서 쉽게 이해되고 매매에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좀 상기하면서 반복 학습하면서 내가 실제로 그 차트의 패턴들을 좀 찾아보고 공부해본다면 충분히 앞으로 주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고 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면서 좀 더 공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공부하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토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저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신 다음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바로 저와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QR코드 활용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이태우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이렇게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많이 많이 준비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그리고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